서울시가 건물 내 공용 전기료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를 지원합니다.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는 승강기가 상승하강할 때 모터에서 발생하는 전기가 열로 발산 소모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용가능한 전기로 전환하는 역할을 합니다. 이를 통해 약 15에서 40%의 에너지 소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. 올해 지원 규모는 320대로 한국전력과 함께 총 4억 원을 투입해 대당 설치비를 125만 원까지 지원합니다.